네, 교보증권의 우기철 차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140선에서 좀 보압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마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옵션 만기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7,400억 정도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1.3포인트 상승한 1,3149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0.1포인트 상승한 979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일단 무난하게 좀 마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은 이로써 일단은 항고비를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밤사이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어떤 이슈들이 작용을 했을까요? 일단은 밤사이에 일단은 트럼프 탄핵안에 대한 그 가결, 미 하원에서의 가결이 일단은 주요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일단은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었고 미국과 유럽 시장 모두 관망세에서 혼조, 소폭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그런 마감을 보였습니다. 네,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 거래소 종목 중에서 삼성물산이 배당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일단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이 녹아들면서 여행 관련 중 하나토와 대한항공의 시국가를 나타내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내일 이제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또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주말을 앞두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그런 발언, 테이퍼링의 발언을 할 것인지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시장은 일시적인 단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강도가 좀 세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이든 및 대통령의 일단은 경기 부양에 대한 발언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일단 상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의 흐름은 기간 주정을 거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소지로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주소지가 주정시 이런 품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